오늘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시그니엘에 방문했는데 하필 골라도 이런 날을 고르냐 혹시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피해됩니다. 마지막으로, 이 영상은 피해됩니다. 이 영상은 피해됩니다. 안녕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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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 나~! 완전 만들었어! 맞아! 기대돼! 응! 맞아! 기대돼! 뭐해? 뭐해? 아무도 없는데 이래! 맞아! 거울 속에 널 맞춘 잡아내는 연 슬픈인 하루가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사진들인가? 응! 응! 이거 자기가 부른거야! 내가 부른거야! 자기가 부른거야! 자기가 부른거야! 자기가 부른거야! 자기가 부른거야! 자기가 부른거야! 넌 노래 그렇게 잘했어~! 우리 애왔던데 봐 우리 추억이 너무 많아서 재밌었는데 어떻게 녹음했네 그대의 날 좀 더 흐르게 울적고 이제 내가 안아줄게 내 눈을 감år 두부를 삼켜도 감싸줄게 늘 그 자리에 서서 너 외롭지 않게 슬퍼할 일만 가득해도 그곳에 눈이 남긴 내게 기대 같이 울어 줄게 잘 맞아 너무 이쁜지 엄청 이뻐 짙은 파도 몰려와 너의 마음 부서져 내 일 때 뭐야 이제는 기대도 돼 뭐야 언제 그랬어 언제 이걸 했대 아니 언제 또 준비했어 나 진짜 몰랐어 숨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더라 아니 오늘 끝까지 봐야 돼 뭔데 사랑해 나까지 울어버렸네 나 눈물 엄청 많이 울었는데 그래 어떡해 결혼해줄래? 예스 진짜 이쁘다 그치? 엄청 크다 엄청 반짝이야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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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았어 내가 이거 편집하면서 몇번을 봤는데 왜 같이 눈물이 나는거야 나 엄청 울었어 1차로 이런거 언제 만들었지? 그리고 2차로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인거야 거기서 눈물이 터졌어 막 터졌어 응 이 음악은 내 눈물 버튼이라고 나를 울부로 만들다니 이걸로 우리가 자랑해야지 잠깐만 찍히고 있는거야? 찍히고 있네 이야 망크지 응 손가락이 다 가려지네 나 이제 결혼한다 하하하하 예이 왠아 틴이크 헹큼도 우리 따로 준비했어? 그럼 다시 여기야 진짜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떡해 나에게 이런 행복이 어머 미루메리 너무 예쁘다 내가 찍어줄게 짜자잔 이리여 메리니 우리 둘을 갈라놓지 말고 차라리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하더라도 우리 둘은 붙어있어야 해 나 케이크만 사진 찍을래 케이크만 미안해요 오늘은 자기의 날이야 케이크가 너무 아까워 오늘은 자기의 날이야 근데 좀 예쁘게 해놔야 되잖아 얘를 치울까 어떻게 할까 치우자 아 아까워 그러면 딱 여기 있네 윌루메리니 여기까지 목은 좀 그러니까 자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초콜릿인데? 맞는거 같은데 그치? 자 세상에 우리를 갈라놔도 우리 상반신과 하반신이 붙어있을 것이다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안개할거야 자기가 안돼 구해줘 어떻게 구해줘 그래 알았어 얘 초콜릿이네 맛있겠다 나 초콜릿 좋아하는데 이름이 꾸덕한 초코였던 것 같아 나 꾸덕한 초코 너무 좋아해 나 꾸덕한 초코 너무 좋아해 화장실 불 좀 꺼줘 꺼났네 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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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엄마 조иль 없다 너 ** 곁 Neither cies 이게 같이 그리 너 일 l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